어? 매장에 불 켜져 있는데요? 진짜? 영업을 한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제 잘못을 뉘우치는 중입니다. 어떻습니까, 고객님? 부족합니까? 더 세게 반성할까요? 됐어, 됐어! 살다 살다 미친놈을 타고 있네. 아이씨, 아이씨... 아이씨, 아이씨... 아이씨,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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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아이씨... 아이씨... 팀장님... 꼬리다 이게 뭐예요? 아, 왜 그러셨어요? 그런 사람들 박살내는 게 팀장님 특기잖아요. 약속했으니까. 네? 방금... 뭐라고 하셨어... 나 혼자는 안 되겠어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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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리. 도와줘. 아이씨, 아이씨... 네, 팀장님. 그대 후회가 암울 수 있도록 내가 안아줄게요